정규 앨범이 7년 만에 나오게 됐어요. 그만큼 많은 음악들이 담겨있고 변화한 저의 모습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. 또 진표 씨랑 함께한 트랙도 너무나 좋고 그래서 한번 앨범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저는 거기에서 한 곡밖에 못 들어본 사람으로서 사실 다른 트랙에 좀 기대가 되고 또 제가 또 저기 형의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남들한테서 들을 수 없는 코드가 있거든요. 이 저기 형만의 코드가 있는데 그런 것들도 마음껏 들을 수 있는 음반이길 바라고 있습니다. 온원하다. 너무 분식적이다. 못 쓰겠다. 우리 손을 내밀어 살다 구성해 그 사이에 한 물을 내밀어 그 사이에 번갈 إلى 그 사이에 있는 것 같습니다.